자 오늘 리액션의 역사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엊그저께 이제 제로투가 굉장히 핫하더라구요 제로투가 굉장히 핫해서 두 분 다 제로투 좀 하셨나요? 네 어제 좀 1분에 500개가 국물이던데 저는 500개에 4분 치웠어요 500개에 4분? 굉장히 혜자스러운건데 제로투가 다 달라? 아 다 달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윤 제로투 볼게요 아 의상차인가? 요게 이제 금화 제로투 와 땀이 범범이 됐네 창현이 형이 다 씹어먹는다고? 창현이 형도 해? 아 잘 추시는데? 이거 아니라고요? 아니 이거보다 레전드 형이 무슨 짓을 한거에요? 그러게 이거 화에요? 아 잠깐만 이거 19금 아니야? 아 이거 하기싸 아니에요? 왜요? 아 이거 빤쌍 아니냐고! 주버린님 걸로 같이 볼게요. 아 알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. 꿀! 아! 뭐요? 아니 이거는 너무 얀. 아니 이거 수위가 너무.. 6씩 걸렸다? 아 근데 여자들이 좋아하네. 잠깐만요. 되게 좋아하시네요. 아니 놀래가지고.. 왜냐면 지금 바로 옆이라서 내가 들었거든? 침 흘려가지고 그 요양옹암 할머님들 우리 할머니 내가 해줄 때 침 흘려. 오 좀 더 보자고 알겠습니다. 저 하얀 바지는 뭐? 아니 근데 주버린씨 아침 드라마 보는 아주머니 리액션인데요 지금? 오 알겠습니다. 코트꺼까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코트님이요? 잠시만요. 반응이 왜 이렇게 다르죠? 예? 아니 아까 창현이 형 거 볼 때랑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르죠? 아니 배가 너무 하얘서.. 왜 이러시죠? 똑같은 리액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코트꺼 안 봤다고 치고 다시 갈게요. 여러분들. 갑니다. 갑니다. 뭐야 뭐야. 뭐야 뭐야. 뭐야. 진짜 짱이다. 대박 대박. 세상에나. 감사드립니다. 네. 감사드립니다. 자 감스트 제로스까지 마치. 진짜 마지막. 릴칸 리액션 리액션 버전으로 볼게요. 왜 잡어? 어 무슨 일이야. 왜 무릎을 흔들어? 전화기 왜 들고 있는 거야? 아 릴칸 표정이 더 웃기다. 격렬한데요? 못 볼 거 보는 표정인데. 왜냐면. 그럼 한 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답구 제로투. 이렇게. 귀여운데요? 와 춤을 잘 춘다 답구는. 원작에 가깝다는데요? 이렇습니다. 유디님 혹시 같은 댄스.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 10초 정도만. 3, 2, 1. 아 좀 다르네.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. 서로 보는 게 다르네요. 뭔가 유디님이 하면은. 춤을 보는 거 보다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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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려고 부른 거예요. 네. 이 교체는. 저는 정말. 춤담 보려고 한다면. 유디님이 하면 사람을 보네요. 아아. 아 근데. 여러분들. 이런 말씀 말하자면. 다른 매력이 있죠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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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